이 함수의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먼저 미분 해야죠 함수 두 개가 곱해진 꼴이니까 요거 먼저 미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미분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죠 정리를 하면 x 의 2x 가 돼요 자 그리고 접선을 구하려면 접점을 알아야 되니까 접점에 x 좌표를 t 라고 놓게 되면 y 좌표는 여기다가 t 를 대입한 것이니까 이렇게 되구요 기울기는 여기다가 t 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 그 다음에 x에서 x 좌표 빼고 y 좌표 더해 주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k, 0 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k, 0 을 여기다가 대입해야죠 y 는 0 이고 x 는 k 가 돼요 그래서 et 가 있으니까 et 를 모아 주면 이렇게 되구요 요거는 이제 0 보다 크죠 항상 지수 함수니까 그래서 0 이 안되고 요것만 0 이 돼야 되요 그 요걸 따로 띄어쓰놓고 보면 2차 방정식 입니다 접선을 2개 긋는다는 것은 접점이 2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도록 판별식을 0 보다 크게 써주면 되죠 요거는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k 플러스 2에다가 2 더 해주고 k 플러스 2에서 2 빼주죠 그럼 요렇게 됩니다 이거 전개해 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하고 그런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여기서 이제 k 는 마이너스 3 보다 작거나 1 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의 많은 문제가 그 보면 결국에 가서는 1학년 수학의 그 기초를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꽤 깔고 있는 거 맞축 시각의 전공식을 through 이렇게 말하는게 오고랑이 부족한 게으론은iously 큰 무거운 게이지만 이제 상관적이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저는 이 벽으로 다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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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.. 선택 Canada